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도 엄지의 제왕에 출연할 때 받은 소품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엄지의 제왕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미남미녀의 얼굴 깊이 장두형 단두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 차이가 눈 크고 코 높고 얼굴 브이라인이고 이런 차이보다는 얼굴에 장두형인지 아니면 납작한 단두형인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얼굴형과 일반인의 얼굴형이 다른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연예인처럼 눈을 크게 만들고 코를 높게 만들고 얼굴을 갸름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연예인 얼굴형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원인은 얼굴의 깊이가 일반인은 얕고 연예인은 이렇게 높아서 이 치조골의 치조골의 위치와 코 옆 꺼짐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납작한 단두형 얼굴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서양인은 눈이 깊고 동양인은 눈이 돌출된 경우가 많다라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뇌에서부터 뇌에서부터 눈알까지의 거리는 시신경 시신경은 뇌의 2번 신경입니다. 그 뇌의 거리는 거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비슷한 반면에 서양인은 이 뇌에서부터 눈썹뼈까지의 거리 뇌에서부터 앞면골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동양인은 여기서부터 뇌에서부터 눈까지의 거리는 똑같은데 뇌에서부터 이마까지의 거리가 납작해서 상대적으로 눈이 튀어나와서 튀어나오는 돌출눈의 발현 빈도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양인에서 입이 튀어나온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렇게 눈이 돌출되는 이유와 마찬가지인데 서양인과 동양인 그리고 흑인의 얼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서양인은 귀에서부터 중안부까지의 거리가 깊고 동양인의 경우는 귀 구멍에서부터 중안부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 구멍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길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은 여기서부터 중안부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반면에 흑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귀 구멍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길어서 중안부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좀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양인의 돌출립은 중안부가 꺼져서 발생한 원인이 많고 흑인의 돌출립은 하악골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돌출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양인의 돌출립 구조를 교정하는 돌출립 지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입꼬리 관상 성형 여자 좋은 관상 앙월구 관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좋은 관상을 앙월구 달을 쳐다본 듯한 입꼬리 앙월구 관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반하는 입꼬리가 이렇게 쳐진 관상을 각주구 복주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각자 복자는 뒤집어졌다. 주라는 것은 배주자 해서 배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쳐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출립은 취화구라고 마의상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화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바람을 부는 입 모양을 말하는 것인데 옛날에 아궁이라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떼고 했을 때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는 아니면은 촛불을 끄기 위해서 입으로 바람을 부는 후 하는 입 모양을 가리켜서 취화구라고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하면 상악치조골 돌출 일반적으로는 돌출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을 뾰로통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턱 끝 이근의 수축이 필요한데 이 턱 끝 이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턱 끝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호두주름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호두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조골 돌출이 있게 될 경우 입을 다물기 위해서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힘을 주다 보면 이 호두주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턱 끝 이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입꼬리도 이렇게 2차적으로 처지는 좀 나쁜 표정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돌출입 관상 성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례자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턱이 좀 길고 많이 뒤로 들어가 있어요. 입 다물 때 호두주름도 많이 지고요. 이런 경우에도 돌출입 지방식이 가능한가요?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커가면서 돌출입이 되었어요. 윗입술 아랫입술 다 나와서 뭔가 뚱해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튀어나온 감 때문에 불편하고 수술을 받아볼까 했지만 양악수술이나 돌출입수술 등에 뼈를 깎는 건 너무 무섭고요. 지방이식 돌출입교정이란 걸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코 옆으로 주름이 있어요. 튀어나온 것 때문에 원숭이 입깎기도 하고 입꼬리 수술이나 입매 교정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지방이식이 영구적일 수 있나요? 하는 동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담동 박현성외과 의원에서는 지방이식을 영구적으로 수술하고 있으며 또한 돌출입의 경우 뼈 수술 없이 지방이식 방법으로 돌출입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뼈 수술 없는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